또 되실거같은데 이거 시발 될거같은데 나하스는 될거같은데 나하스까지 나이스 아 시발 운도 지지리도 없어요 그렇지 킬 더블킬 나이스샷 갱플랭크 쿵캐리 나이스 굿 대박 대박났지 이거 대박났지 더블킬 퀸 고맙냐 그친다 시발이들 오 나이스 잡아 개새끼야 나이스 굿 미친 금속베트 시발 빠따로 존나 패벌라 에라이 시발남들아이 금속베트같은 놀이하고 앉았네 금속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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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던지네 진짜 발로야 빨리 뛰어 개새끼야 미친 비둘기 미니언군 미니언군 개이득 야 그만가자 이거 잡고 빨리자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아야 비굴기한데 근데 묻으면 어떻게 해 아 시발새끼 진짜 미친 시발 루샨새끼 압댄시 미쳤다 진짜 압댄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압댄시 진짜 미쳤어 압댄시 진짜 미쳤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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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AP X때네 매판 X때네 이거 비사지 가야겠는데 3킬제 이겨요 진짜 아 저걸 궁극 못 잡는데 잡자 음파좀 맞추고 좀 해라 이 시발라마 좀마 음파좀 아 이긴다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 자 바로 자 루샨 오세요 아 진짜 좀 씨발 오라고 개세들아 아 좀 오라니까 씨발놈들 존나 배하나 장판조심해라잉 버려 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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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지 말고 버려 이거 먹었으면 됐잖아 뭘 더하려고 그래 날아가 음평 나 피 없는데 이거 재수없으면 매드무비가거든 이거 어? 트리트하나? 좋았어 옥지 깼어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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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옥지 깨진다 씨발새끼 아아아아아아 전멸 씨발 아 전멸 씨발 욱전한다 욱전거 나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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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객플랭크가 다했지 솔직히 솔직히 아니 조선족 저 새끼도 게임 이길 것 같으니까 존나 빠기만 해 처음에는 바텀 쪽 돌다가 존나 던졌는데 맵 리딩 존나 하면서 개빼고 있네 와 존나 씨발 개빼고 자빠졌네 와 인사 후테때 비난 내려와